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군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분이 두피가 딱딱하다고 하고 두피가 딱딱하면 탈모가 생긴다고 말했어요 실제 다른 친구의 두피를 눌러보니 좀 말랑말랑하던데 저는 딱딱해요 진짜 두피가 딱딱해지면 탈모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두피의 피지선이 좀 발달하고 피부가 피하지방층이 좀 사라지면서 얇아지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탈모 정도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피부가 얇아지니까 두피가 딱딱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피가 얇아지고 단단해져서 탈모가 된다기보다는 반대로 탈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피가 딱딱해진다고 보는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두피가 딱딱해졌다고만 얘기하셨으니까 탈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진료하고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또 하나 덤으로 말씀드리면 신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두피가 찌릿찌릿한다던가 아니면 전에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죠 가렵다던가 두피의 감각이 무디다던가 여러가지 이런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구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두피의 어떤 조직 변화, 피지선 발달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탈모가 있는 분들이 이런 신경 변화를 얘기, 어떤 감각 변화를 얘기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것도 두피 두께라던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답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